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어린이가 사탄에게 속박당하는 통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말한 어린이가 사탄에게 속박당하는 통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 속박받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실천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예세계에서 사탄 숭배와 관련된 종교의 사제들에게 복종한 경험, 별점, 혹 마술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 아이들의 놀이에 너무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만 타로카드 점술과 관련된 게임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로카드를 사용하는 점술의 게임으로부터 사탄과 그 악령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관계한 아이들의 삶에 악령들이 개입하여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하는 작은 요정들과 그의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악의 군단을 지배하는 캐릭터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악령의 속박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로써 반항심과 간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악의가 없고 순수해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캐릭터 같은 것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캐릭터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것과 관련된 악령들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잠입하여 부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탄의 개교에는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찬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악령의 속박에서 자유쾌하는 사역을 해보았더니 수많은 아이들을 속박하고 있는 악령은 텔레비전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아이들 속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와 애니메이션의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시에서 아이들이 온반에서 내려온 녹색의 난쟁이들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전세계의 누수로 보도되고 여러 나라에서 기자들이 와서 어린이들로부터 치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들이 하고 있던 지폐의 천막에 그러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온 아이들은 곧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 악령에 속박된 것이 노출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빛의 천사, 지구 밖에 있는 생물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꾸며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사탄은 접근해 옵니다.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경우는 크리스천 만화 영화 이외에는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운동을 시키는 시간이 더욱 많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당한 프로와 아이들이 노는 방식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자녀들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도록 허용하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쉽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였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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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